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미주미의 이학영 대표님 모시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대표님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크게 좋다고 나쁘다고 하긴 좀 애매한 상황이었군요 맞습니다 이틀 연속 지수만 보면 본조 똑같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우지스는 조금씩 사상체 효과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S&P500과 나스닥은 조금씩 밀리는 그렇지만 거의 밀리는 것도 없어요 나스닥이 조금 어제 오늘 합해서 한 1% 1% 조금 안 될 겁니다 아직 이틀 동안요 하여튼 그 정도가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역시 이슈가 되는 것은 어떤 상품 시세의 강세 그중에서 역시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김 대표님 전문의이시지만 일단 금리가 조금씩 인플레이션에 조금씩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1.5쪽으로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륜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9만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것 두 가지 정도가 아마 시장에서의 최근에 그런 일관된 흐름을 보이는 것이겠고요 하나도 있다 그러면 앞서 자세히 가셨지만 이런 거랑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트코인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한 세 가지 정도가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한 변수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건 저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변수를 좀 단순한 어떤 훈련을 이런 걸 좀 자주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되었건 지금 금리도 말씀드렸도 유가도 올라가는데 한번 이렇게 이해해보죠 유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유 자체를 캐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물론 그 안에 정유시설도 돈을 벌고 무슨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데도 있고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메이저들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마진을 갖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마진을 버는 은행이랑 똑같은데요 보시면 유가가 상승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정유사 중에 하나가 엑소모빌 이런 거거든요 엑소모빌이 지금 그래프 한번 보시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한참 멀었지만 작년 지금 5월, 6월 그런 수준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3월 때 한번 기억하시죠? 그때 3, 4월 달에 마이너스였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마이너스 36달러 그러니까 평생 다시 못 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지금 물론 추이도 있고 일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요인도 있지만 어찌 됐건 브랜트유는 지금 64달러 넘어섰습니다 텍사스 정지률이 61달러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요 요즘 보면 미국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엄청 춥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수요 폭발이죠 북쪽은 그나마 중재계에 다 있는데 남쪽 텍사스나 애리조나에 폭설이 왔다는 거지 텍사스에 원래 눈이 옵니까?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스노우 리무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장비들이 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시가 별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텍사스 옆에 옆에가 애리조나 있잖아요 애리조나 하면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많지만 애리조나 하면 예전에 요즘은 없지만 정말 10년 전, 20년 전에 보면 서부 영화 많이 나왔죠 서부 영화 그렇죠 다 아시죠? 정대표님들 아시죠? 아리조나 카우보이 거기가 진짜 사막이거든요 사막 그래갖고 거기는 집값이 계시면 죄송하지만 집값이 엄청 싸요 아리조나가요? 쌉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더부니까 물론 살긴 살지만 거기 골프장이 엄청 좋은 골프장은 엄청 쌉니다 여름에 가시면 90도, 100도 되니까 섭씨 40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약간 다른 얘기 아침에 좀 그렇지만 이게 소위 겨울용 주택으로 많이 씁니다 겨울에 따뜻하다고 갔는데 지금 추위가 온 거고 그러니까 피한지죠 피한지죠 피한지 피서지 말고 피한지 그러니까 어찌될건 지금 천연가스도 올라가고 이런 것도 올라가고 각종 비상용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유가 상승하면 정유주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간 달라요 우리나라는 정제고 우리나라 수출입도 많이 하고 있고 수입을 하다 보면 약간 어렵지만 미국은 간단하게 엑소모빌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가 상승 올라가면 제일 좋은 것은 역시 예대 마진이기 때문에 은행주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물론 금리가 경제학자나 금융학자든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기준금리 다 하지만 저는 우리 주식 투자심문에 그렇게 신경이 안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요 금리 상승하면 은행주가 오른다 다만 한국은 또 약간 다르지만 전 세계 대부분 선진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 피부권이 사상체우가입니다 골드만 싹쓸이는 건 다 사상체우가입니다 사상체우가예요? 네 사상체우가입니다 지금요 진짜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매일 밤에 우리 장호섭 본부장 장도장님 나오잖아요 매번 우리나라분들이 에너지랑 금융주 별로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김 프로님도 괜히 임치임치 놀란 척 하셨지만 놀란 척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은행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왜냐하면 한국에서 은행주는 아픈 기억이 많습니다 특히 약간 오래된 분들은 연식이 오래된 분들은 워낙 타격을 많이 봤어요 우리는 IF 때 타격받았죠? 리만사 때 또 타격받았죠? 그래서 은행주에 대해서는 아주 터부시 하시는 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지금 이런 게 현실이라고 보게 오늘 큰 틀에서 보셔야 되겠군요 미국의 대표 은행주 JP모가니 사상체우가 그것도 늦게 사상체우가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먼저 갔죠 또 하나가 앞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비트코인의 고공행진인데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저도 비트코인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소위 예전에는 개인 투자 중심으로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는 기관이라든가 메인에 있는 금융기관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거는 그런 팩트다라고 일단 얘기하시려는데요 지금 모건스테드도 얘기했고 마스터카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고 테슬라는 직접 사기도 했고 앞으로 더 산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드디어 블랙락이 났었거든요 얘기가 나오셨겠지만 블랙락의 채권 부문 사장 대표가 비트코인을 투자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딱 이런 개념을 몇 가지 아셔야 되겠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제가 저희가 동의하고 안 하고 따나 없이 이분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면 지금 블랙락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현금 모유? 현금을 많다는 겁니다 펀드에 펀드에 네 현금이 많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태까지는 채권을 갖고 했거나 아니면 금을 갖고 이런 걸 좀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주식과 채권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게 뒤죽박죽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약간 어렵게 얘기하면 듀레이션이 안 맞는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그런 게 있다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채권을 통하는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이 약간씩 약간씩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자기가 봤을 땐 비트코인이 최소한의 금의 역할을 최소한 조금씩 가져갈 수 있다는 정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금을 대신할 수 있다 극히 일부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런 거는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걸 얘기했고 이건 작년부터 얘기했던 건데 오늘 지금 현실화됐다라고 그래서 금값은 좀 떨어지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군요 굳이 따지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군요 앞서도 얘기하신 거가 이제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2017년 18년과 지금의 분명한 차이 중에 하나는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생각보다 잠기는 물량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적극적인 개인들이 사갔다 팔는 게 있지만 기관이나 메인이나 이런 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사서 잠겨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가 아마 2018년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라고 최소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다룰 거라는 서너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상식적으로 궁금하신 것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 아마 제가 궁금해 여겨주시는 것이 도대체 HTS나 MTS에서 보이는 게 없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특히 기관 투자가 동향이나 이런 게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드리지만 미국에서는 기관 투자가들이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면 무조건 공개랍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3개월에 한 번 합니다 분기 끝나면 45일에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관심이 버크스 해스웨이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1월 달에 예외를 인정받은 게 있어요 이번에 공개를 다 못한다 봐달라 하면서 약간 미스터리 스탁이라고 했었거든요 비밀주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테슬라가 거기 들어간 거 아니냐 그렇죠. 테슬라 얘기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걸 보니까 의외로 소위 통신사 중에 하나인 버라이진을 이번에 샀고요 또 하나가 앞서 엑소모빌을 얘기했는데 쉐브론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산 거가 이번에 공개됐는데요 핵심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쉐브론이나 버라이진을 왜 샀냐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쉐브론이요 지금 엑소모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장도장께서 지난주에 많이 배당받으실 분 엑소모빌을 얘기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쉐브론도 한 5.5% 정도 배당 수익률이 오늘 현재 가격이 나오고 워낙 통신사로 주가는 떨어져 있지만 버라이진도 한 4.5% 정도 나오거든요 4.5% 정도 나올 건데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이유라고 오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버크셔가 이렇게 배당 많이 주는 대로 슬슬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워낙 그런 걸 밸류 주식을 좋아하는데 이런 차에 지금 주가 그 다음에 보시면 최근 들어서 작년 2.5% 오더라도 쉐브론은 최근에 올랐지 별로 올린 적이 없고요 아직까지 버라이진은 작년 봄 대비 지금 S&P 비 최고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 보시면 아직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적극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좀 저평가 되고 싼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배당 안정적으로 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좀 사고 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버펫 경께서 큰형님께서 최근에 보면 약간 성장주 같은 것들을 좀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포트폴리오에 애플이 1등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애플 아마존도 샀으니까 테슬라도 살 거 아니야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시 예전 그 스타일로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애플은 성장주라는 걸 2016년 처음 살 때부터 지문을 말하는데 일관되게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애플을 샀냐 하는 건 성장주 기술주라기보다는 물론 기술주를 안 하는 것이 아니지만 애플은 필수 소비자라는 얘기예요 필수 소비자 그분의 시각에서 왜냐하면 애플의 하나의 에코 시스템에 들어가면 온통 거기 그 안에서 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필수 소비자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평가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금리 얘기를 잠깐만 더 해드리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 방향성의 마이너스인데 기본은 경기가 회복된다는 기대감이 지금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경기 회복의 기대감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약간 상황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그림 몇 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매번 우리 크리스마스 때 보면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보면 미국 사람들 하루에 30만 명 환자 확진자 얘기 많이 보셨잖아요 여기도 방송에 나온 분들이 얘기 많이 하셨을 텐데 요즘 별로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30만 명 20만 명 얘기 안 하잖아요 3만 명 뭐 이렇게 그러니까 확 줄어드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이 백신과 확진자의 문제입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저렇게 백신의 효과가 확 나타나나요 그렇죠 그걸 같이 좀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30일째 계속 7일 이동 평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이 토요일 날이 9만 면천 명이 나와서 지금 10월 말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제 그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제 백신 접종률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백신 접종률 제일 큰 건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워낙 도시 국가고 그래서 이제 집단 면을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넘어가겠고요 아랍의 면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 20%가 넘어섰고요 미국이 이제 14%가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확진단 된 사람이 한 1억 300만 명 500만 명 될 텐데 지금 백신을 받은 사람이 1억 7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 기준은 하루에 150에서 170만 명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5천만 명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현재 추세를 그대로 가면 이 50% 되는 거가 6월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이 수치대로 이 속도를 대로 가면 그렇지만 지금 더 빨리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바이든도 하고 돈을 더 써서 그렇게 되면 제이피모건 얘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전히 미리 말씀드리면 제이피모건 소수위원입니다 소수위원인데 팬덤이 이번에 효과적으로 4월이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너무 빠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직 멀었다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다음 주 시작한다는데 너무 빠른데 제가 그래서 자세히 한번 봤더니 얘는 나름 콘트로 분석을 한 겁니다 100만 명마다 주사를 계속 백신을 놓을 때마다 확진자 수가 얼마나 줄어든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병원에 입원 환자가 많이 들어가고 사망자가 하는 것은 입원을 다 못 받았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래서 확진자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 그리고 입원 환자 수를 다 계산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기준으로는 사흘 말이면 팬덤 위기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죠 분명히 소수위원이지만 이런 주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저렇게 확진자 수가 주는 게 백신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사 수도 엄청 줄었대요 그렇겠죠 검사 수를 왜 줄였을까요? 일단 확진된 사람도 워낙 많을 뿐더러 백신이 많이 보편하니까 검사자 수도 줄고 지금 또 최근 들어서는 엄동 소란이 돼서 검사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 워낙 검사를 많이 하기도 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잇따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찌됐건 시기기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팬덤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가장 얘기하는 분석하고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는 그럼 팬덤이 끝나면 과연 어떤 걸 제일 먼저 할까? 이런 것들 설문 결과도 많이 나오거든요 설문 결과도 나오고 여행 아니에요? 여행? 그러니까 각자 이런 거를 개인적인 의치형은 얘기할 수 있죠 여행 갈래요? 이럴 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방송국이나 언론사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전 세계 미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다 제가 수도 없이 있는 걸 찾아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밖에 나가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그냥 걱정 없이 그냥 만나는 걸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게 현실이 되겠고요 은근히 많은 거가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그림을 허그하는 걸 그림을 많이 합니다 허그? 네 허그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거 악수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리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된 걸 보면 많은 사람이 그런 걸 갖고 주식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각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그런 결과가 이제 공포지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정확한 변동성 지수가 지금 2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주에는 19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20 이하 떨어지면 항상 주식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고 안정된 감이라고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작년 1월 달에는 12 정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20 이하라는 그런 분기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펀드스들의 탑리도 20을 상당히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20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정말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궁극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다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결국 경기 민감 그런 순환 관련주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진짜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결국은 앞서 우리는 유가만 얘기했지만 구리라든가 플래티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너무 올랐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 미국 주식도 엄청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포지수가 내려가면 기관이나 법인 이런 데서 주식을 더 사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계속 몇 군데에서 추적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지난주에요 글로벌 자금은 사상 최대로 주식형으로 들어왔고요 미국으로 보면 사상 두 번째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국만 봤을 때는 두 번째 전 세계는 가장 많이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뿐만 아니라 아까 탑리가 예를 들었던 빅인베스터들이 이제 주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들어온 사람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수요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작년에 워낙 슬로우했거든요 그때 제가 규정으로도 못 사게 한 것들이 많았는데 작년 1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벌써 금년 들어서 벌써 1억 4,400만 달러가 자사주 매입 발표가 있는데요 그 속도가 2000년 이후 가장 빠른 겁니다 물론 이게 기업들이 얼마나 더 살지 앞으로는 모르겠으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수급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정말 팬덤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대부분 가을 정도로 얘기하고 겨울 얘기하지만 재피목원치가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당겨지는 건 분위기는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현실이 안 와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지 지난주까지 업데이트된 이익 전망 추세 통계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팩트거든요 그런데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 쪽으로 늘어나느냐 산업재 그리고 이미 소비재 이미 소비재는 자동차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소재주 소재는 어찌 보면 당연하죠 상품 이런 게 올라가는 거 보면 소재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 IT 그리고 금융 이런 것들 경기 민감 섹터 이런 것들이 여전히 다양한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좀 좋게 보이게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높다는 거죠 전망치도 높아지고 그거에 따른 기관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 비율도 상향되는데 다 같은 쪽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약간 상승률이 적거나 재미없는 것은 필수 소비재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틸리티 이런 것들은 큰 재미가 없겠죠 작년에 워낙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들이 선호되었는데 작년 봄 여름까지 지금은 그런 것보다 말씀드렸다시피 만나러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만나러 나면 늘 말씀드리지만 화장부터 하는 거거든요 화장 예전에는 스킨케어 위주로만 됐고 지난 4분까지도 색조화장에서 메이크업 라인도 다 마이너스 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좋아진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요즘 우습든 것도 아니지만 하나 팩트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금융시장에는 별로 다루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상품 중에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는 등급이 수도 없기 때문에 통계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통계라는 게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도 그걸 추적하는 곳이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가격이 요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네 최근 추세가 이유는 뻔하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분석한 월드스트리트저널 기사 보면 작년에는 전체의 어느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한 겁니다 적게 한 거예요 곧 발렌타인데이죠 작년에는 발렌타인데이트부터 안 했던 사람들이 많은 거죠 선물 수요 그리고 프로포즈 할 때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격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디테일한 겁니다 해외의 아이비들은 올해 주당 이익의 전망을 178달러에서 181달러로 올려놨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고 미국 주장은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 비싸다 싸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미국 주식 하실 때는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다 보다는 항상 습관적으로 숫자에 민감하시고 실적 전망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오른다 등급별로 약간 다르지만 고급 라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런 회사 괜찮겠네 티파니 이런 데들 티파니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안 좋아요? 주호인데 티파니는 상장이 폐지됐습니다 상품 폐지? 왜냐하면 루이비통으로 넘어갔잖아요 루이비통 상장 루이비통이 요새는 제가 엊그제는 안 봤는데 루이비통 라인이 사상채우가 합니다 주가가 루이비통이나 캐링 이런 거 있죠 북지 라인 이런 것들 그런 브랜드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 유럽에 상장돼 있거든요 프랑스에 사상채우가 수준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명품 소비 그러니까 고가품 소비가 엄청 또 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특히 또 심하대요 우리나라가 아니 진짜로 실제로 그거 아세요? 뭘요? 노렉스가 없어요 대장에 방송 끝나고 개별주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는 게 좀 있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미국 주식의 미치다 미주미의 이항영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허재환이 한 번 만나러 또 가겠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 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